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제11호 태풍 흰남로 슈퍼 태풍 발생 제주 거처 부산 상륙 현재 위치 예상 경로 관련 뉴스입니다. 기상청이 3일 오전 10시 제11호 태풍 흰남로의 현재 위치와 예상 경로를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11호 태풍 흰남로의 현재 위치는 3일 오전 9시 기준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39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다. 이 태풍의 예상 경로는 4일 20일이 초강력 태풍으로 바뀌며 타이완 타이베이 북동쪽 약 310km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5일 오전 9시 태풍강도 매우 강으로 떨어져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쪽 약 480km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상륙은 5일 오전 9시 기준 태풍강으로 떨어지면서 부산 남서쪽 약 70km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후 7월 9일 일본 사포로 서쪽 약 40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떨어지면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11호 태풍 흰남로는 현재 중심위치 위도 23.0, 경도 124.6, 중심디압 940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57mps, 시속 169kmph, 강풍반경 410km, 폭풍반경 180km, 태풍강도 매우 강, 진행방향 북북서쪽, 이동속도 8kmph이다. 한편 제11호 태풍 흰남로는 나우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국립보호구역의 이름이며 96시간 이내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